웨이수이강 웨이허강 위하이라고도 한다. 길이 약 800km 유형면적 13만 제곱킬로미터 간수성 감숙성 남동쪽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산시성 섬서성으로 들어가 징수이강 경수, 펀수이강 분수, 리수이강 약수 등의 지류와 합치면서 신양함양, 시안사완 북쪽을 지나 퉁관 동관 부근에서 황허강으로 흘러든다. 황허강이나 대우나로 이어지는 주운에 의하여 화비의 화북 및 장난 강남지방과 연결된다. 송대의 남천때까지 웨이수이강 유역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무대였다. 황토고원을 흐르는 웨이수이강은 이토의 퇴적이 심하여 조미의 수송이나 관계용수 확보는 고대 여러 왕조의 흥망과 직결되었으므로 운하나 관계용수로의 굴착 등 수리공사가 성행하였다. 한무제 때의 장안에서 황허강 간훈하, 수대의 부입고와 광통거 공사 등은 특히 유명하다. 현대 수리사업으로서는 1937년 웨이웨이거 위해고 공사가 유명하며 이에 따라 관중관중평야의 관계면적이 넓어지고 부군은 농경주로 바뀌었다. 하안을 따라 션양, 시안서안, 바우치의 보계, 텐수의 천수 등의 도시가 발달하였으며 명소와 고적이 많다. 삼국시대의 옛 전쟁터로 유명한 우장위안 우장원도 강련안의 메이안토편 부근에 위치한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